네 그래서 최연이 선생님이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종이 했어야지 그거 해가지고 안 익혀서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연이가 지금 단어를 익히는 것들을 빨리 성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 최연이가 한거 맞아? 글씨? 최연이 글씨가 이래요? 음? 최연이가 숙제한거 맞아? 최연이 글씨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최연이가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이 계속해서 클레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최연이가 숙제했는거랑 시험지에 글씨랑 보고 있는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인 오케이 좋구요 플레이 E-M-A-Y 오케이 E-M-A-I-L E-M-A-I-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ail T-A-I-L T-A-I-L 오케이 계속해서 와 볼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오케이 이제서 PAUL에 와볼까요? 그레이 그레이 오 좋구요 우리가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걸 보고 무슨 무슨 아트라고 그러는데 네일 아트라고 그러죠 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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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아트 네일 아트가 왜 네일 아트인지 손톱에다가 아트를 하는걸 보고 예술적으로 예쁘게 하는걸 보고 네일 아트라고 그러죠 아트가 예술이란 뜻이에요 미술 예술 트레인 오케이 좋구요 스네일 오 좋구요 트레이 트레이 C-R-A-Y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 친구는 하나 남았다 하나 자 그래서 뭐라고요 페인트 그러면 여기까지는 스피 띄 띄 띄 띄 띄 띄 띄 그렇지 페인 띄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아쉽게 소리가 기억이 안났네요 나머지 잘했습니다 오케 오늘 성취도 98점 훌륭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